마침하니까야 마음번째 경 아사푸라 짧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앙가의 아사푸라라는 앙가족의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그대들을 사문들 사문들이라고 인지한다. 그대들도 역시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문입니다. 라고 자칭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불리고 이와 같이 자칭함으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사문에게 어울리는 그런 도닷금을 실천 수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호칭이 진실이 되고 우리가 자칭한 것이 사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 음식, 거처,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보시해준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생길 것이며 우리의 이 출가가 헛되지 않아 결실을 맺고 향상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닷금을 실천 수행하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어떠한 비구든지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악의를 품고 있으면서 악의를 버리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를 버리지 않고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의를 버리지 않고 모욕하면서 모욕을 버리지 않고 약봄에서 약봄을 버리지 않고 질투하면서 질투를 버리지 않고 인색하면서 인색함을 버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 속임수를 버리지 않고 사기를 치면서 사기를 버리지 않고 나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바람을 버리지 않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삿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서 지옥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이런 사문의 더러움 사문의 오점 사문의 흠을 버리지 않는 것을 비구가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닥금을 실천수행하지 않는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마치 양날이 시퍼렇게 선 맞다 자라는 무기가 덮개에 쌓여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런 비구의 출간은 이 비유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단지 나체로 유행한다는 이유로 나체 수행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먼지와 진흙을 몸에 바른다는 이유로 먼지와 진흙을 몸에 바르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유로 물에서 목욕하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나무 아래 머문다는 이유로 나무 아래 머무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노지에 머문다는 이유로 노지에 머무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계속해서 서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서있는 수행을 하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식을 먹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만뜨라를 입는다는 이유로 만뜨라를 입는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단지 머리를 헝클어지게 땋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헝클어지게 땋은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꾀맨 옷을 입은 욕심을 부리던 자가 단지 꾀맨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의 욕심이 제거되고 마음의 악의를 품었지만 그의 악의가 제거되고 분노를 가졌지만 그의 분노가 제거되고 적의를 가졌지만 그의 적의가 제거되고 모욕했지만 그의 모욕이 제거되고 약보았지만 그의 약봄이 제거되고 질투했지만 그의 질투가 제거되고 인색했지만 그의 인색함이 제거되고 속임수를 썼지만 그의 속임이 제거되고 사기를 쳤지만 그의 사기가 제거되고 나쁜 바람을 가졌지만 그의 나쁜 바람이 제거되고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그의 삿된 견해가 제거된다면 그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과 친척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꾀맨 옷을 입힐 것이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꾀맨 옷을 지니게 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이제 꾀맨 옷을 입어라 내가 꾀맨 옷을 입으면 단지 꾀맨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욕심을 부릴 때 너의 욕심이 제거될 것이고 마음의 아기를 품을 때 너의 아기가 제거될 것이고 분노를 가질 때 너의 분노가 제거될 것이고 적의를 가질 때 너의 적의가 제거될 것이고 모욕할 때 너의 모욕이 제거될 것이고 약볼 때 너의 약봄이 제거될 것이고 질투할 때 너의 질투가 제거될 것이고 인색할 때 너의 인색함이 제거될 것이고 속임수를 쓸 때 너의 속임이 제거될 것이고 사기를 칠 때 너의 사기가 제거될 것이고 나쁜 바람을 가질 때 너의 나쁜 바람이 제거될 것이고 삿댄 견해를 가질 때 너의 삿댄 견해가 제거될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나 꾀맨 옷을 입었지만 여기 어떤 자는 욕심을 부리고 마음의 악의를 품고 분노하고 적의를 가졌고 모욕하고 얕보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치고 나쁜 바람을 가졌고 삿댄 견해를 가졌음을 본다 그러므로 단지 꾀맨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꾀맨 옷 입은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낯의 수행자가 먼지와 진흙을 몸에 바르는 자가 물에서 목욕하는 자가 나무 아래 머무는 자가 노지에 머무는 자가 계속해서 서 있는 수행을 하는 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음식을 먹는 자가 만뜨라를 읊는 자가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은 욕심을 부리던 자가 단지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았다는 이유로 그의 욕심이 제거되고 마음의 악의를 품었지만 그의 악의가 제거되고 분노를 가졌지만 그의 분노가 제거되고 적의를 가졌지만 그의 적의가 제거되고 모욕했지만 그의 모욕이 제거되고 약보았지만 그의 약봄이 제거되고 질투했지만 그의 질투가 제거되고 인색했지만 그의 인색함이 제거되고 속임수를 썼지만 그의 속임이 제거되고 사기를 쳤지만 그의 사기가 제거되고 나쁜 바람을 가졌지만 그의 나쁜 바람이 제거되고 삿된 견해를 가졌지만 그의 삿된 견해가 제거된다면 그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머리를 헝클어지게 닦게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헝클어지게 따은 머리를 지니게 할 것이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이제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아라 내가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으면 단지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았다는 이유로 욕심을 부릴 때 너의 욕심이 제거될 것이고 마음에 아기를 품을 때 너의 아기가 제거될 것이고 분노를 가질 때 너의 분노가 제거될 것이고 적의를 가질 때 너의 적의가 제거될 것이고 모욕할 때 너의 모욕이 제거될 것이고 약볼 때 너의 약봄이 제거될 것이고 질투할 때 너의 질투가 제거될 것이고 인색할 때 너의 인색함이 제거될 것이고 속임수를 쓸 때 너의 속임이 제거될 것이고 사기를 칠 때 너의 사기가 제거될 것이고 나쁜 바람을 가질 때 너의 나쁜 바람이 제거될 것이고 삿된 견해를 가질 때 너의 삿된 견해가 제거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왔지만 여기 어떤 자는 욕심을 부리고 마음의 악의를 품고 분노하고 적의를 가졌고 모욕하고 약보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치고 나쁜 바람을 가졌고 삿된 견해를 가졌음을 본다 그러므로 단지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헝클어지게 따은 자를 사문이 되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닥금을 실천 수행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떠한 비구든지 욕심을 부렸지만 욕심을 버렸고 악의를 품었지만 악의를 버렸고 분노를 가졌지만 분노를 버렸고 적의를 가졌지만 적의를 버렸고 모욕했지만 모욕을 버렸고 약보았지만 약붐을 버렸고 질투했지만 질투를 버렸고 인색했지만 인색함을 버렸고 속임수를 썼지만 속임수를 버렸고 사기를 쳤지만 사기를 버렸고 나쁜 바람을 가졌지만 나쁜 바람을 버렸고 삿된 견해를 버렸고 삿된 견해를 버렸고 삿된 견해를 버렸고 지옥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이런 사문의 더러움 사문의 오점 사문의 흠을 버린 것을 비구가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닷금을 실천 수행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는 나쁘고 해로운 이 모든 법들에서 자신이 청정함을 본다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자의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의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그는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그는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악이 없는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그는 평온히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히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물이 맑고 상쾌하고 차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제방이 있고 쾌적한 호수가 하나 있다 하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맥이 빠지고 목이 타고 갈급증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동쪽에서 그 호수로 오더라도 그는 그 호수에서 갈증을 풀고 열병을 없앨 것이다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어디에서 그 호수로 오더라도 그는 그 호수에서 갈증을 풀고 열병을 없앨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크샤뜨리아 가문에서 어떤 자가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유를 만나 이와 같이 자애와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을 닦아 안으로 고요함을 얻는다 안으로 고요하기 때문에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닦금을 실천 수행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바람은 바람은 가문에서 와이샤 가문에서 수두라 가문에서 어떠한 가문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여래가 선언한 법과 유를 만나 이와 같이 자애와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을 닦아 안으로 고요함을 얻는다 안으로 고요하기 때문에 사문에게 어울리는 도닦금을 실천 수행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가 끄샤뜨리아 가문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모든 번뇌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참다운 사문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가 바라문 가문에서 와이샤 가문에서 수드라 수드라 가문에서 어떠한 가문에서 집을 나와 출가하더라도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시련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모든 번뇌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참다운 사문이다 세존 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경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